하하하하하 오 됐다 됐다 되는거 아냐? 여러분 하이 여하 안녕 수영같다 수영 헬리콘텔 헬리콘텔 수영같은 외국인 여기 프리잉글스 수영같은 나는 대홀라 I love it 비로소 완벽해지고 두리두리둘이잖아 오희야? 수영같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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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영 season 불지 백 cre 증 soit forgiveness exclusive 잘 추구하는 모습입니다. 팀워크를 향상에 손을 써줬으므로 이 상품장을 수여합니다. 2020년 2월 11일 앱주 보드가 끝! 이거 저도 보내는 거 아닌가요? 마시 남자는 나랑 먹었어. 엔! 오! 여러분! 들어오세요! 얼른! 오! 예스! 예스! 제이! 예이! 하트! 하트! 헤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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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땅! 성공연을 시작하기 전에 소감을 갑자기 듣고 싶네요. 소감이요? 네. 아.. 네.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니요 선생님이 죄송하지만 보여주셔서 감사하고요. 지난번 언급했던 스타벅스에서 땅콩버터쿠키가 너무 맛있었습니다. 뭔가 읽는 걸 보는데 사실은 그 책에서 올라가는 거는 그렇게 그런 책을 안 읽어서 네. 그런.. 이제 이제 너튜브 보시면 되죠. 그런 게 많아요. 근데 스타벅스는 그거 안 하면서 왜 그건 너튜브라요? 하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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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말해도 되죠? 그냥 그쵸? 괜찮죠? 안 되나? 뭐 말해도 되나? 아.. 괜찮다고 합니다. 유튜브! 유튜브! 유튜브에서 많이 봤어요. 엔! 어떤 느낌이었나요? 진짜.. 발음! 두 번 와서 근데 그분이 진짜 레전드였어요. 그분.. 이름이 뭐죠? 이거 아직 안.. 이거 아직 한 번 밖에 안 바르고 이제 1회.. 1회 넘었네요. 아니 한 2틀만.. 한 2틀.. 한 2번.. 3번? 오늘 아마.. 아이템.. 반갑습니다. 네.. 아니 근데 원래 제이형 패션이 좀 많이.. 컨셉이죠? 삼촌 같죠? 그게 어떤 컨셉이죠? 오늘 컨셉은 이제 저희 FF에서 가장 이제 애기미를 담당하는 두 명의 일을 같이 가는 곳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요리해주고 챙겨주는 삼촌 컨셉으로 왔습니다. 삼촌? 저는 그냥 옆에서 얻어먹으려고 왔습니다. 퐁 퐁 퐁 퐁 퐁 퐁 짜증 퐁 퐁 퐁 제이형 장llen호 에이 엔 ㅎㅎ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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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진짜.. 안 보여요? 안 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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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이 형! 어이? 저희 수영장 먼저 들어와도 돼요? 들어 와잉! 진짜요? 삼촌! 형 진짜 너라 해 들어가? 칼을 좀 한 번만 하고 할게요! 나도 좀 도와줘야지! 네 도와줘야 돼요! 칼이 야는 칼을 좀 하시나요? 아 형 지금 진짜 약간 요리 잘하는 삼촌 같아요! 지금 딱 그런 모든 컨셉이에요. 지휘 형이 놀라 했어요? 응. 진짜요? 형이 놀라 했어요? 어, 내가 놀라 했어. 형이 놀라고 볼게요. 형이 놀라 했어요? 응, 내가 놀라 했어. 오케이. 지금 컨셉트 하러 왔다. 이거 나가도 되는 거 같지? 오늘 엔진분들 궁금해서 못 잔다 이제. 얘는 뭐 하는 거야? 왜 그런지 뭐해. 별 건 아니고요. 그냥 저희 팀이 재밌게 놀라. 네, 저희 팀이 놀러 가는 겁니다. 왜 때려요? 왜 때려요? 왜 때려요? 왜 때려요? 난 빨리 욕ни 잡았다. 왕의 될 상 똑바로 Hipi 내가 한때는 한때는 동그래도 우수학생 노래лов 어떻게 생각해도 됩니다? 대단하다. 아 아 이거 뭐해 뭐예요 잠시만 이럴 때 하하 하하 얼굴이 툭 터지게 네 재밌겠다 하하 너무 재밌겠다 하하 아 아 아 아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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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못 잡을래 나 뒤집을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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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재이형 와야 돼 재밌을 것 같은데 재이형 공포 남았네 재이형 화이팅 재이형 잠깐 와볼래요 네 재이형 뭐 터트릴까 아 옷 갈아입고 옷 갈아입고 와요 하하하 하하하 야 재이형 저기서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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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럼 먼저 먹고 있을게요 삼촌 삼촌 먼저 먹고 있을게요 삼촌 알람을 땡기 끈 누가 맞춘 라면은 진짜 엄청 많이 먹네 하하 많이 먹네 이상 너 아까 배 안 예쁘다 그래 안 예쁘게 말하네 하하 그러니까 물에서 아 재이형이 진짜 자영이 거 했다고 했잖아요 저는 엔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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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지러지는 거에요! 선수 취업! 야! 이거 아니야! 야! 엔! 왜 보니까 진짜 지금 영화 찍는 거 같아요 지금 뭔가 멋있는데? 앞에 할 수밖에 없으니까 10이네 땡! 바보야 10? 땡! 10이 여기 있잖아 뒤집어 여기 있구나 형 바보잖아 지금! 봤는데! 다시 한 번 더! 숨이 턱 멎이 나요 그냥 먼저 가시죠 먼저 가시죠 먼저 가시죠 엔! 하늘을 밝다 햇살을 맞자 사랑을 빠져 그는 그는 여의 빛빛이 필요한 것 시들어간 노벨 두겸 거리 속을 놓은 온몸이 젖은 싱글 끌어내 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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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